안녕하세요.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다 작가 시임입니다. 작가의 평범한 캠핑 일정을 영상으로 담아 기록하는 브이로그입니다. 영상으로 작가가 새롭게 경험하고 보게 되는 평범함 속에서의 특별함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가만의 캠핑 일기장이라고 할까요? 이번 영상은 작년 여름에 다녀왔던 캠핑장으로 업로드 일정이 늦었지만 곧 다가올 여름을 기다리며 함께 감상해볼까요? 방문한 곳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나조스트 캠핑장입니다. 특 размер 별도의 경anal인가? 이렇게 내려오십니까? 또 매일 조금 어렵다. 적금 더 내장 bunları 안 learn how to keep it disconn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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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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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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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많아서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더 잘 안 돼 그리고 여행을 가고 한 번 더 더 잘 안 돼 가벼운 고기 바다야 큰 거 있다고 바다야 큰 거 있다고 바다야 큰 거 있다고 내 말이 맞지? 바다야 바다야 큰 거 있다고 바다야 큰 거 있다고 바다야 큰 거 있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